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민입니다 제가 팔을 다쳤어요 학교 친구들한테 팔 다쳤다고 하고 반응이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꺼내들었습니다 다홉씨 제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안타까워요 왜 끝이에요? 네 규현씨 팔을 다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걸 좋네요 에? 뭐라고요? 그걸 좋아해요 지가 원핀인 줄 알아 태율씨 팔을 다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나? ㅅㅂ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 뭐야? 뭐야? 야 변대새끼 아냐 와 에바야 형민씨 제가 팔을 다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팔을 다치고 인해 영상을 찍은데도 힘들어하고 또 뭐 잘 보고 야 와 존나 오글거려 왜 병 소속 극대로 해 시발 병 소속 극대로 해 인성 대박이야 태율씨 제가 다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 방탄소년단 뭐라고 뭐라고? 방탄소년단 뭐라는 거야 에라크 2개 뒤 러시아어랑 러를 섞어서 해봤는데 네 프랑스에서 18년을 살다 와서 한국말 잘 뭐네요 조희씨 제가 팔을 다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안녕하세요 왜 안녕하세요 참 잘 된 일이 없고요 쾌면 말합니다 쾌유 무식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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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식가 맞아요? 무식가 레드카펫이네 어케 무식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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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케 바로